에이, 괜히 남정호 바람핀 찐 거 잡으려다가 구정물만 뒤집었었네. 근데 남정호가 아이 아빠면은 왜 저런 고생을 시켜? 남정호가 아닌가? 그럼 누구야? 차민호? 하, 답답해. 미친 척하고 한 번 확 질러봐. 야, 사무실 아담하니 좋으네. 여긴 어떻게... 사람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시죠. 이야, 청춘 시사에 반응이 좋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새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셨네? 말로 해서 안 되겠네요. 내가 기가 막히게 재미난 걸 가져왔는데 그걸 사람들 불러서 다 같이 보면은 차민호씨가 좀 곤란해질 텐데? 당신이 들고 온 게 뭐든 난 관심 없으니까 나가시죠. 이게 강인경이 임신 진단서인데 그래도 관심이 없다. 그럼 뭐 어쩔 수 없고. 아하,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나? 하, 남태준 회장한테 가져가는 게 낫겠지. 그래, 그럼 이만 쓰고. 잠깐! 왜요, 차 감독님? 원하는 게 뭡니까? 원하는 거 보자, 보자. 그걸 또 그냥 쉽게 내뱉으면 재미없지 않나? 걱정 말아요. 내가 이렇게 봬도 입이 아주 무거워. 다음번에 내가 원하는 거 들고 나타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. 자, 그럼 수고. casualties. 보시고 계세요. TV